오늘 보여? 지금 밖에? 밖에 잘 안 보이는구나 봐봐 기차는 이렇게 밖에 보면서 가는 게 맞아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 구경하면 너무 좋잖아 이거 한강이라도 한강 어때? 신기하지 문야 이거 기차 중에 K-Pix라는 거야 K-Pix 엄청 빠르지 와 눈동자 같아 야 꼼짝도 하나 구경하네 아유 신기해 아빠 좀 봐줘 너무 밖에 안 보지 말고 문호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깎아 놔 줄게 깎아 놔 못 참지 그렇죠 기차 타면 간식 빠질 수 없죠 아유 또 잘 챙겨 봤네 저 맛은 기차 타는 거죠 응 오늘은 상큼한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은우야 헤어 변신 좀 하고 밥 먹자 아빠랑 아빠 이거 챙겨왔어 자 뭐야 아유 또 아이 키움처럼 해보고 싶잖아 잠깐만 이거 하나 줄게 은우 이거 하나 줄게 아니 배내 안 돼 배내 안 돼 사과머리 했네 뭘 해도 귀엽다 은우야 은우야 응 은우야 은우야 아 이뻐 아 이뻐 잘 먹자 아 이뻐 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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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오늘 은우 은우 귀여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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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단면 만들어주지 저렇게 머리 삔 애들한테 꼽아본 적 있어요? 예 만세가 좋아해서 은우야 원래 이 기차는 계란이랑 사이다를 먹어야 되거든 그렇죠 기차에서 삶은 달걀 빠질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기차에서 먹으면 삶은 달걀 맛있지 아유 잘 먹는다 아유 잘 먹는다 은우 너무 귀여워 은우야 아빠 이거 카드에 찍어야겠다 하하하하 아유 나 딸 같애 은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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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봐 은우야 이거 봐 은우야 딸 같애 은우야 이거봐 아아 오늘 오늘 아빠가 너 사진 찍는 걸 좀 귀찮게 할 수도 있어 오늘 이거 필름 다 찍어야 돼 100장 넘어 100장이요? 100장 넘게가 됐어 좋아 좋아 그러니까 꽃 나들이 자체가 저도 운동을 하면서 처음이고 운우랑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추억을 많이 남기려고 오늘 목표는 사진 100장 100장으로 사진첩 만들기 그렇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죠 머리핀만 빼지 말아줘 도착했어 도착했어 와 금방 도착했네요 여기 운우야 꽃이 엄청 많아 여기가 운우야 너 택시를 처음 타보잖아 운우야 준호 아빠가 안전을 위해서 미리 칸시트 택시를 준비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성 최고다 아이고 더워라 칸시트 전 세 개 갖고 다니려고 너무 힘들어 가자 가자 준호 아빠가 준비한 여행코스 궁금한데요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 너무 좋은데요 확실히 서울보다 따뜻하네요 기사님 운우야 확실히 따뜻하다 그렇지 운우야 졸리구나 근데 운우야 벚꽃은 봐야 돼 오늘 아빠랑 벚꽃 보러 온 건데 꽃 좀 봐야 돼 봐야 돼 운우야 졸려줘 마십니까 헉 벚꽃 봐 운우야 아 벚꽃도 보이네요 아 벚꽃 어 꽃 그렇지 벚꽃이야 꽃 알지 꽃 알지 꽃이지 오 꽃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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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야 되는데 꽃 어딨어? 와, 예쁘다 아, 예뻐 꽃이 정말 많은 게 예쁘다, 그렇지? 바람 불면 오, 이거, 이거 꽃빛 정말 와, 대박 이거 봐, 꽃 이렇게 많은데 자 아, 이제 잤어, 잠들었어, 어떡해 승리가 너 이거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, 잠을 잃을 수는 없죠 은우야, 아빠가 엄마랑도 안 오본 벚꽃 나들이로 너랑 왔는데 은우랑 왔는데 은우랑도 같이 못 보고 있는데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빠 아이고, 아빠 혼자 보게 됐네요 너무 예쁘다, 근데 와, 이거 은우가 봤어야 되는데 거울에 봐 너무 예뻐 은우야, 너무 예뻐 봐야 되는데 우와, 이거 엄마랑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거 봐 또 계속 엄마가 생각하네요 여보, 잘하고 있어? 아, 운동해 보고 지금 집에 가려고 대박이야 여기 여보 날씨 엄청 좋아 여보, 내가 여보랑 벚꽃 나들이 한 적 없었지?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아, 저거 너무 바꾸나 봐야 여거랑 같이 왔었어야 돼 여거랑 같이 왔었어야 돼 완전 힐링이야 이거 내가 많이 담아 갈게 이따 연락할게요 어, 은우 어디있어? 은우 여기 있어요 은우 여기 있어요 은우는 잘 자고 있습니다 은우는 잘 자고 있습니다 이따 전화할게요 은우야, 여기 있대 아, 좋다 좋다 이거 내리면 햇빛 잡고 왔어 아이고 귀여워 불타구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휴 저 때 저 버섯버섯 야, 저거 바르는데도 잘 자네 아휴 아휴 우리 애들도 저럴 때 정말 귀여웠지 큰일 났네 우리 애들 은우야 봐봐 저것도 찍어놔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목보는 또 우리 은우 한번 찍어줘야지 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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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